철저히 하하하하 아니 제일 있던 공신인데 아 아니에요 여기서 공신형이신 회장님 아 회장님? 네 나돌네 회장님 보탐님 오신다면 좋지요 그렇지요 계속 뭐 짝 뭐 이런거 아니 이제부터 준비하신다고 이슬을 밤새 했다는 얘기 드렸는데요 예 보통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 신도들이야 기분 좋은 날이지만 예 뒤에서 이제 허드레띠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예루사항이 많을까 생각합니다. 기분이 들었어요. 뭔가 그런거죠. 좋은 날. 자비라서 좋은 날 아니에요. 힘들어도 이렇게 막상 즐거우시고. 좋은 날은 좋습니다. 몇 분 정도 오신 것 같아요? 몇 분 정도 오신 것 같아요? 한 20명 우리 봉사단. 20명? 봉사단 20명. 여기 찾아온 전체 손님? 전체 한 2,500명 됐던데요. 2,500명? 네. 오늘 밥 나간게 그 정도 되는가요? 2감마에 다 왔어요. 2감마에 한 2,500인분 되는건가요? 2감마 분량. 아직도 밥 나갖고 더 빼야되죠. 아 더. 보통 이제 부처님 오신다 행사 끝나면 총 몇감마 정도 써야돼요? 4감마에 반씩. 4감마 반. 그러면 한 5,000명 분량이네요. 네. 5,000명은 안돼요. 네. 아유 그 많은 양을 또 계산하십니다. 오늘은 그럼 많이 주면 돼. 예 직무님 많이 드십쇼. 맛있게 드십쇼. 예. 맛있습니다.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하나 둘 셋 셋. 네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네.